인기있다는 다이소 제품들 우리 같이 알아볼까? 안녕 오늘도 다이소를 갔어 오늘의 추천템 헤어브러시 청소 소리야 클리너가 브러시보다 고급지네 가격은 2천원인데 저렴한건가? 집으로 가져왔어 꿀팁 꺼낼 때는 아래 방향으로 꺼내 그래야 안아파 바로 청소해볼게 우리집은 여자가 셋이라서 밥밥 긁어줘도 돼 청소가 잘된다 이제 깨끗하게 살자 하하 안녕 오늘도 다이소를 갔어 가까운 곳이 없어서 김포 풍요점까지 갔어 오늘의 추천템 초강력 물기대거 스펀지 사각지고 촉촉한게 뭔가 끌리네 가격은 다이소답게 천원이야 이날 쇼핑으로 리뷰가 산덤이야 집에서 바로 사용해봐 푹신푹신 촉감이 너무 좋아 설거지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줘 싱크대 주변으로 깨끗하게 설거지하다 보면 물이 많이 튀잖아 닦아주고 짜주면 돼 다시 원상복구 되었어 이제 깨끗하게 살자 하하 안녕 다이소를 갔어 다이소 추천템을 사려고 거울을 깨끗하게 거울 닦기야 집으로 가져와서 살펴봤어 양면으로 얼룩제거와 방탱내는 클리너야 촉감은 그저 그래 딱딱한 편이야 바로 사용해봐야지 응 맞아 거울이 좀 지저분해 그래서 사와서 청소하는 거야 물을 충분히 뿌려줘 적당한 힘으로 살살 닦아줘 계속 닦아줘 다시 한번 물로 헹궈주고 광택을 내는 면으로 다시 닦아줄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면 돼 물로 충분히 헹궈주면 끝 burned to the bottom to the top 3 더 익숙해紀 속상 ark 이 замеч 어 너 억 these 감사합니다.